누가 그 반지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거 사줬어요? 누가 이 노래 썼어요?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구 응원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느 팀 응원해요?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지? whose turn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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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정거장 남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슈퍼가 얼마나 먼가요? 해변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해외에 가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누가 그 반지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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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줬어요?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구 응원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느 팀 응원해요?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지?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점 거장 남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누가 그 반지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거 사줬어요? 누가 이 노래 썼어요?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구 응원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느 팀 응원해요? Which team are you roo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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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죠? 누구 차례지? 누구 차례지 Jayle Who's turn is it?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Who's turn is it? 그 안에 뭐가 있어요? What is in it? What's in it?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How can I not like pizza?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점 거장 남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슈퍼가 얼마나 먼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가본 지 얼마나 됐나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 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누가 그 반지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거 사줬어요? 누가 이 노래 썼어요?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구 응원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Who told you I quit my job?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Who told you I quit my job?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Who told you I quit my job today? 어느 팀 응원해요? Which 팀 are you going for? Which 팀 are you ruling for?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지? 누구 차례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How can I not like pizza? How can I not like pizza?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How can I not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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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정거장 남았나요? How many stops are left?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날씨가 어떤가요?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are the weather like?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What are the hours for the gym? What are the hours for the gym? What are the hours for the gym?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What are the hours for the gym? 슈퍼가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해변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해외에 가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Who bought it for you?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Who wrote this song?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Who sang the song? Who sang the song? 누구 응원해요? Who are you roo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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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Who told you I quit m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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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Who told you I quit my job? Who told you I quit my job today? Who told you I quit my job today? 어느 팀 응원해요? Which 팀 are you roo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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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지?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Whose turn is it? 그 안에 뭐가 있어요? What is in it? What's in it? What's in it?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What's your girlfriend like?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What is your teacher like? What's your teacher like?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How can I not like 피자? How can I not like 피자?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How can I not like you?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점 거장 남았나요? How many stops are left? How many stops are left?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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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어떤가요?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헬스장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What are the hours for the gym? 은행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What are the hours for the bank? What are the hours for the bank? What are the hours for the bank? 슈퍼가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해변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해외에 가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누가 그 반지 사줬어요? 누가 그 자전거 사줬어요? 누가 그거 사줬어요? 누가 이 노래 썼어요? 누구랑 있어요?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누구 응원해요? 내가 일 그만뒀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땡땡이쳤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느 팀 응원해요? 누구 노래예요? Which team are you rooting for? Which team are you rooting for? Which team are you rooting for? 이거 누구 노래예요? 누구 차례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어떤 타입이야? 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야? 얼마나 빨리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몇 정거장 남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슈퍼가 얼마나 먼가요? 헬스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가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went abroad? 머리 자른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at pric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a haircut? 감사합니다.